오랜만에 또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겠습니다 오늘은 삼겹살을 열심히 남편을 굽고있고 이제 쌈을 써서 먹겠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, 버섯 먼저 먹겠습니다 아 뜨거워라 뜨거워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냄새 좋다 음 맛있다 여기도 비룡장 비룡장에 조그맣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치킨 맛있겠다 샐라피뇨 샐라피뇨랑 같이 먹는 삼겹이 맛있겠다 음 음 매콤해 음 음 음 음 오늘 치킨 음 맛있겠다 양파 좀 먹어 음 음 음 음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쌈 제대로 또 쌈을 먹어야지 우선 상추에 밥 조금 음 음 이거 찍어서 먹으면 돼 쌈장에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고기 고기는 쌈장을 찍어서 네 이게 없어 손으로 넣고 한개 넣고 옐어 넣고 올려 놓고 깜짝 살짝 묻혀서 먹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얹고 옐어 그리고 콜라피뇨 앤 깜짝지금 마늘 맛있다 아 맛있겠다 그리고 파 내가 좋아하는 파는 기본으로 기본으로 그리고 뭐느낌 있나 싸먹겠습니다 우릉땀 올리고 안정도 올리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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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라피뇨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마늘 양파 싸서 아 밥을 안 넣었나 밥은 안 넣으면 성공해 싸서 먹겠습니다 짜잔 짜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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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은거지? 네 다 먹은거지?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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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도 고기 고기랑 매실이랑 매실 시원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타서 이렇게 씁니다 이 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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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랑